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10cm 이내에 거리의 장치 또는 태그의 정보를 주고받는 근거리 통신입니다. 일부 모델은 NFC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F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NFC 기능을 지원하는 두 대의 PC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세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공유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유할 웹사이트를 정하고 윈도우 플러스 C키를 눌러 참바를 실행하세요. 장치를 클릭한 후 탭하여 보내기를 선택하세요. 전송 받으려는 다른 PC의 NFC 안테나를 현재 전송하려는 PC 뒷면에 NFC 안테나에 접촉하세요. NFC 안테나는 탭하여 보내기와 같은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NFC 장치가 인식되고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컨텐츠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뜨면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바로 해당 웹사이트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공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사진 앱을 실행하세요. 사진 앱을 클릭하여 실행하세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사진첩을 실행하면 사진 전송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송할 사진을 선택하고 윈도우 플러스 C키를 눌러 참바를 실행하세요. 장치를 클릭한 후 탭하여 보내기를 선택하세요. 전송 받으려는 다른 PC의 NFC 안테나를 현재 전송하려는 PC 뒷면에 NFC 안테나에 접촉하세요. NFC 안테나는 탭하여 보내기와 같은 아이콘이 붙어 있습니다. NFC 장치가 인식되고 파일 전송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콘텐츠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뜨면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파일 받기가 시작됩니다. 파일 받기가 완료되면 받은 콘텐츠라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사진 및 동영상 가져오기를 선택하세요. 탭하여 보내기라는 창이 뜨면 받아온 사진이 표시됩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사진 라이브러리로 저장됩니다. 사진 라이브러리로 가서 확인하면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C 기능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 포장하는 창이 뜨면 한글자막 by 한효정